안녕하세요 조성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재무관리 분야의 회계학 핵심이론과 기출문제풀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1, 2, 3 해서 이 앞에 부분 이 앞에 부분을 할 거고요 이 앞에 부분은 어떤 세부 계정에 기준서가 있는 어떤 그런 계정이라기보다는 일반 논적인 얘기에요 일반 논적인 얘기라서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챕터들은 아닌데 회계 전반에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념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챕터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다른 공부를 하는데 딱히 가이드라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 3 챕터를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기본이론 챕터 1은 회계의 기본이론인데요 회계가 뭐냐 회계가 뭐냐 이런 그냥 일반 논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펴보면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좋는데요 회계란 특정 경제적 실체 어떤 회사 기업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런 일련의 과정 그런 것을 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내부 이해관계자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회사 내부 사람이에요 이사회나 경영진 대표이사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임직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사회나 경영진 같은 내부인원 내부 이해관계자를 그렇게 말하고요 그들은 회계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냐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는 내부 이해관계자를 뺀 나머지 이해관계자 제일 많은 것이 주주, 주주 있죠 회사의 주주, 주인 그리고 회사에다 돈을 빌려줘야 되는 금융기관 아니면 회사에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국가기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해관계자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자들을 외부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 이용자는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데에 공헌한다 이게 한정된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해관계자 아까 내부 이해관계자도 있고 외부 이해관계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내부 이해관계자가 회사에 한정된 자원이 있잖아요 자산, 끌어온 돈, 유상증자에서 받아온 돈 이런 돈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딱 따져봤더니 회계 정보를 봤더니 여기가 제일 수익률이 많이 나오더라 여기다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주주, 주주들은 어떻게 해요? 딱 다트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재무제표를 싹 내려본 다음에 여긴 돈을 잘 벌이고 있고 앞으로도 위망해 보이네 이렇게 해서 여기 사는 거죠 더 좋아 보이는 데다가 주식을 꼽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줄 때 이 회사는 앞으로 이자를 잘 갚고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다가 돈을 빌려줘야지 얘네는 지금도 뭔가 유동부채가 너무 많고 이자 보상을 못하고 있네 근데 여기다 돈을 꿔주면 내년에는 못 받을 것 같다 이럴 때는 돈을 안 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사회적 자원 돈이라든가 노동력 임직원 같은 경우도 딱 회사가 앞으로도 발전을 하고 내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데에다가 취업하려고 하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 이런 데 가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사회적 자원 돈, 노동력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데에 회계가 어떤 공헌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무보고, 재무보고가 뭐냐 이런 회계 회계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재무보고는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자가 기업 실체에 관한 자산과 부채,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뭐예요? 자산과 부채 이거 어디 나옵니까?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경영성과 어디 나와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현금흐름표에 나오죠 그다음에 자본변동 자본변동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정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의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무조건 재무제표에 의해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고 재무제표 외적으로 재무제표 외로도 어떤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이거 보세요 재무제표가 뭐냐 재무정보를 담은 제표 이 제자가 제군들 할 때 이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그래서 재무정보를 담은 여러가지 표들 그래서 재무제표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는 뭐만 있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여기다가 주석가지를 포함해서 이 다섯가지가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보통 재무보고가 일어나고요 재무보고로는 재무제표 외로도 경영자의 분석이나 전망 주주서한 아니면 뭐 사업보고서 같은 재무제표 외에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재무보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아래 내용 보면은 재무보고 기타수단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는 재무제표에 표시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가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는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들 상장회사들은 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외에도 사업보고서라는 걸 써갖고 회사가 지금 어떻게 불러가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내용을 좀 더 심도있게 담은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재무정보가 포함된다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일반 론적인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기준입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은 내부 이용자가 아니고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예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가 봐야 되니까 내부 이용자가 보는 회계는 사실 형식이 어떻게 되든 작성을 어떻게 되든 걔네들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일관적으로 하면 계속 똑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 어떤 문법이 딱 들어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지 외부 이용자가 이걸 이해하고 정보를 의사결정하는데 받아들여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내부회계처럼 그냥 자기네 맘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들이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회계 정보를 작성을 한다 A 회사는 어떤 매출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표시하고 B 회사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정보 이용자가 이거를 유용한 정보로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회계 정보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이 회계 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연칙 갭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이런 갭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행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 한국주택국제회계 기준 KIFRS랑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K갭입니다 이거 IFRS는 보통 상장사 아니면 금융기관 좀 크고 큰 회사 이런 것 주로 KIFRS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그렇게 상장하지 않은 기업 이런 것들은 보통 K갭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이해관계자가 아주 많으니까 이런 KIFRS나 K갭 이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재표를 작성해야지 외부 이용자가 이걸 딱 보고서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나온 내용이지만 회사가 재무재표를 이렇게 IFRS나 갭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준수해서 재무정보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감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하잖아요 회계 감사를 하는 의의가 이겁니다 회사가 1년 동안의 거래를 이 IFRS나 K갭에 의해서 적정하게 표시를 했냐 그거를 회계사 공인회계사가 외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감사 내용을 보시면 회계 감사는 어떤 실체의 경제적 행위와 사업들에 대하여 경영자가 주장하는 바를 관련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주장과 사건에 설정된 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게 말이 말단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회사가 어떤 거래를 했을 때 경영자가 이 거래를 통해서 돈을 얼만큼 벌었습니다 부채가 얼만큼 생겼습니다 자산이 얼만큼 생겼습니다 이런 경영자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 주장을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 주장이 진짜로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증거를 수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매출이 일어났으면 이 매출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거고요 그쪽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인수증도 줄 거고요 물류를 썼으면 물류에 관한 비용도 이렇게 같이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증거를 싹 봤을 때 아 진짜 매출이 일어났구나 이거를 회계사가 검사를 하고 평가를 했더니 맞다 근데 그렇게 맞는 것들이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재무제표에 표시가 됐냐 이거를 검사하는 과정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를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했나 그거를 검사하는 게 회계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 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그리고 기타 재무제표 그리고 기타 재무제표가 그리고 기타 재무제표가 그리고 기타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에 표시하고 있냐 이걸 해갖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의견을 냈을 때 4가지가 되겠죠 적정 한정 그 다음에 부적정 의견 거절 이 4가지의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적정은 말 그대로 딱 봤더니 적정하네 니네가 지금 경영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실체가 있는 거고 그런 거래가 실체가 있고 그리고 갭에 따라서 잘 표현을 했어 그렇게 했으면 적정을 주는 겁니다 적정을 줬다고 해서 이건 객관식 말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데 적정을 줬다고 해서 회사의 향후 미래가 장밋빛이다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런 거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적정하다는 것은 회사 경영자가 주장하는 바가 갭에 의해서 잘 표시됐다 그것만을 그냥 합리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이라는 건 뭐예요? 적정하지가 않아 딱 봤더니 그 거래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가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뭐 이 매출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줘보세요 입금증 줘보세요 했는데 없어 입금도 안 돼 있고 뭐 세금 계산서 발행도 안 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게 매출이 실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출 이거 아무래도 가공 매출 같은데 지우세요 이렇게 권고를 했더니 아 못 지웁니다 뭐 그냥 푸시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그 의견 불일치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증거가 되게 되게 조그매 뭐 한 1조 매출하는 회사인데 200만 원 정도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조 매출하는 회사에 200만 원이 비었다고 부적정 이렇게 줘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한정 그래서 아 아주 괜찮은데 이것만 빼고는 적정합니다 한정 이 한정적인 부분만 빼고는 적정합니다 할 때 한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적정 부적정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회사한테 이거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경영자가 아 안 돼요 그냥 안 바꿀 거고 이대로 그냥 내보낼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회계사랑 싸웠을 때 이건 절대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거니까 회계 기준에 맞게끔 재문제표를 변경하든지 어떻게 잘 고쳐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안 고칠 겁니다 배치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부적정 나간 겁니다 외견 거절이란 건 뭐냐면 음 회계사가 적정한 증거를 수집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광범위에 아까 매출 아까 1조짜리 회사에 200만원 뭐 2천만원 이 정도를 잘못됐다 이랬을 때 뭐 한정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1조 회사인데 매출에 막 3천억 정도가 이게 실체가 있는 매출인지 없는 매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막 손익계산서에 찍혀있어 근데 증빙을 달라고 할 때는 없어 이렇게 되면은 외견 거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뭔가 증거가 미제시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부 전문가 공인회계사가 이런 의견을 주면 재무제표가 갭에 따라서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외부 정보 이용자가 회사에 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게 회계 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책이다 이거 제가 이거를 주관식 시험에서 이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2021년 2차 시험 보면은 뒤에 나오는 질적 특성에 대해서 그거를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2차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시면 개념체계가 뭐냐 개념체계는 재무보고의 핵심 수단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기초 개념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체계 자체가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세요 이렇게 써있는 기준서는 아니에요 기준서는 아닌데 그 기준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이고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어떤 재무제표를 딱 접해서 이해를 할 때 이 준거의 틀에서 그거를 개념을 잡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딱딱딱딱 떨어지는 한계 한계의 지식을 딱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이 회계기준 재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재정이나 개정할 때 이거를 이 가이드라인 내에서 재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런 거죠 이게 회계기준 재정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회계기준원에 회계기준위원회 거기서 그 교수님들 뭐 높은 회계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요 회계기준을 만드는데 그게 맨날 사람이 바뀔 거 아니에요 뭐 은퇴하시는 교수님은 또 안 할 거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회계기준이 확 돌아가서 옛날에 A는 B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A는 C다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자들이 참 난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회계기준 재정기구가 회계기준원에서 회계기준을 재정을 할 때 사람들이 바뀌더라도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서 일관적인 어떤 기준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거하는 재무회계의 개념과 개념 적용에 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 안에서 기준을 제정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 이거 이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용자가 회계기준을 딱 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해를 할 때 이 개념을 딱 가지고 재무제표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떤 작가의 책을 본다고 할 때 이 작가의 성향이나 이전 작품이나 이런 걸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그 새로운 책을 딱 접했을 때도 아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계기준을 딱 개념을 알고 있으면 기준에 대해서 세세하게 뭔가를 알고 있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가 중요한 개념체계의 장점이 그 이유이고요 뭐 3번 4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어떤 중과의 틀을 준다 그 다음에 외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회계기준 하나하나가 어떤 거래 특수한 거래 하나하나의 회계기준의 예시가 다 딸려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진행할 적에 어떤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기준을 이렇게 응용해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도 이 개념체계 큰 틀 안에서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준다 그게 개념체계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이거 보시면 여기다가 땡땡 해놓으시고요 계속기업과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은 계속기업과정입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계속해서 존속할 거라는 것을 가정을 깔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말 지금 1년이고 2년이라고 하고 1년이고 라고 했는데 일단 1년 이상은 계속한다 이렇게 가정을 깔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고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계속할 거다 이런 가정을 깔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고 만약에 딱 봤더니 1년 이내에 회사가 빠그러질 것 같다 한 6개월 있다가 만기 도래하는 어음이 있는데 이거 못 막는다 이런 예상을 경영자가 재무제표 작성하는 동안에 했다면 이때는 재무제표를 계속 기업 가정을 깔고 하면 안 되고 좀 있으면 청산합니다 이런 가정을 깔고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목적적합한 재무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무제표 요소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상식적으로 살펴볼게요 재무제표 요소 아까 몇 개 있다고 했죠 재무제표 5개 있다고 했죠 재무상태표 소원입계산서 현금으로 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까지 주석까지가 재무제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요소가 뭐가 있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손님께서 나 다 있다고 했죠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나와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자산 자산이 이렇게 이렇게 부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나머지 자녀 지분이 자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자산이랑 부채 자본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이 내용 안에 있는 거 박스에 있는 내용은 1차 시험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자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의가 없어요 그냥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이다 그게 자본의 그냥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뺀 거다 그게 자본이에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뭐가 표시되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에 이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 증가나 부채의 감소 근데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소유주 지분 자본 거래는 빼고 소유주와의 출자와 관련된 자본 거래 유상 증자라든가 이런 것들 빼고 수익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 이런 것들이 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 근데 여기서도 자본 청구권 보유자 그러니까 주주죠 주주와의 거래 자본 거래를 뺀 거 거기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 이런 것들을 매출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에서 처음에 매출 거기서 비용인 매출 원가를 빼주고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뭐 급여 뭐 통신비 뭐 강가상각비 뭐 이런 거 쭉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 더해주고 빼주면 단기 손익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손익계산서를 보여준다 그리고 회계 단위 회계 단위는 뭐냐 인식기준과 측정 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이다 말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인식기준과 측정 개념이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고려해서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회계 단위를 선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뭐 시험이랑은 크게 관계없이 그냥 일반 논적인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재무제표의 요소에 인식과 제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식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쓴다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기록을 하는 거 그게 인식 그 다음에 제거 제거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써있던 것을 지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 자산이나 부채 비용과 수익 이거를 언제 인식하고 언제 제거할 것이냐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언제 할 거냐 인식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에 넣는 건데 이게 언제 넣어요? 이런 하나하나 항목에 정의를 충족할 때 정의를 충족하는 때가 되면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소 중 이런 것들 자산부채, 자본, 수익 이런 것들에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사 이런 데다가 인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인식할 때 어떻게 해요? 금액을 써야 되잖아요 뭐 급여 얼마 강가상각비 얼마 이렇게 금액도 써줘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이 뒤에 나오는 측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요거를 넣을까 말까를 선택하는 거고요 넣게 되면 요거를 얼마로 넣을 거냐 그게 측정입니다 그래서 인식할 거고 그걸 어떻게 얼마에 넣을 거냐 측정 측정을 해서 재무제표에 그걸 넣어버리면 넣어져 있는 그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인식기준 보면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할 때 인식을 한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될 수도 있다 요거 조금 말이 틀리진 않은데 만약에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틀린 말인 게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니까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재무제표란 말은 없네요 하여튼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딱 자산과 부채로 안 나오더라도 주석에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제거기준 제거기준은 인식과 반대니까 인식이 재무제표에 넣는 거라면 제거는 재무제표에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는 언제 빼겠어요 재무제표가 자산부채 어떤 요소들의 정의를 만족했을 때 넣으니까 요소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거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이 더 이상 이런 것들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뺀다 자산이라고 하면 정의가 뭐예요 향후 미래에 경제적 효육을 갖고 올 것들 부채는 뭐예요 향후에 어떤 뭘 돈을 줘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의를 이제 안 충족한다 자산이라고 넣어놨는데 얘가 보니까 뭐 향후에 경제적 효육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부채라고 했는데 현재 의무를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 제거를 해야죠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방금 말씀드렸죠 재무제표의 어떤 자산이나 부채 비용 수익 이런 거 넣을 때 요거를 얼마로 표시할 거냐 금액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측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이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금액을 결정하는 거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음 됐고요 금액을 결정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역사적 원가랑 현행 가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역사적 원가가 뭐냐 현행 가치가 뭐냐 하면은 역사적 원가 딱 어감만 들어도 역사적 역사적 옛날에 어떻게 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얼마 주고 사왔다 어 지금 2022년인데 어 만약에 1992년에 건물을 한 개 샀다 회사가 그때 총담동에 15억 주고 샀다 그러면은 재무제표에 역사적 원가로 표시하면 건물 15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 밑에 뭐 강가상각 누구에게 달려 있겠지만요 근데 현행 가치다 그러면은 현행 가치 말만 들어도 지금 이게 얼마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까 30년 전에 청담동에 산 15억짜리 빌딩이 30년 지나서 지금 얼마겠어요 1500억이죠 100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역사적 원가 15억을 그냥 써버리면 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이 어 이 회사는 건물이 15억밖에 없네 이렇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더 목적적합하고 어떤 게 더 정보 이용자에게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선택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 원가가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현행 원가가 꼭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 원가가 더 좋은 경우가 있고 현행 원가가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정보 이용자들한테 목적적합하고 표현에 충실한 그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의 측정 요소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행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가치 청담동에 지금 1500억이다 옛날에 15억이었지만 100백 올랐다 이런 거 공정 가치 그 다음에 자산의 사용 가치 부채 이행 가치 지금 부채를 요거를 갚으려면 얼마 같으냐 이게 이행 가치죠 현행 원가 비슷한 얘기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포함하는 게 현행 가치다 역사적 원가는 옛날에 얼마 주고 샀냐 아니면 옛날에 얼마에 갚았냐 이게 역사적 원가죠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일 챕터 1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게 1차 시험 말 문제에서도 그렇고 요거죠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요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게 요것도 2011년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2차 시험에 그리고 딱 10년이 지나서 2021년에 2차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요것도 살펴보시면 요게 이게 말 문제를 풀려면 이게 알고 있으면 딱 말 문제를 봤을 때 요거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탁 체크하면 이렇게 탁 문제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관식으로 쓰려고 하면 이게 손이 상당히 안 나옵니다 요 목적적 합성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완벽한 문장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회계사를 8년 9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써라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뭔가를 알고 있지만 쓰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장에서 갑자기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키워드를 딱 외워가서 문장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 중요한 키워드는 딱딱딱딱 박아줘야지 교수님이 딱 보고 어 이 사람은 아는구나 차점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용한 재무정표의 질적특성이라는 것은 재무정표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지 얘가 유용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계층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적특성이 있고 얘는 근본 얘는 안근본 얘네는 보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적특성이 뭐가 있냐 근본적인 질적특성이 뭐가 있냐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충실한 표현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목적적합성이란 건 뭐냐면 어떤 재무정보가 있을 때 이 재무정보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목적적합한 재무정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산다 근데 A회사를 사려고 했다가 B회사를 사려고 했다가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A회사를 사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A회사의 재무정표 딱 보고서 아 사면 안되겠다 B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잖아요 의사결정을 다르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A의 그 재무정보는 목적적합한 거죠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바꾸겠으니까 그래서 목적적합한 정보라는 것은 의사정보 이용자가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당초 예측지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요게 목적적합성의 정의입니다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를 갖는 어떤 정보 요게 목적적합성에서 필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측가치 확인가치 의사결정의 차이를 주는 정보 요게 목적적합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측가치가 뭐냐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려고 다 예측하려고 정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재무정보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재무정보에는 예측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말 문제에서 잘 나오는 지문인데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표시된 정보 자체가 무조건 예측치여야 된다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이죠 예측치가 아니더라도 정보 이용자가 그것을 보고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이 정도의 재무정보를 보여줬다 그럼 이 추세상 22년에 결과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보 이용자가 그런 거는 예측가치를 갖는 거죠 딱 2020년에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2 써놓고 얼마일 거야 이렇게 써주지 않더라도 어떤 추세를 보여주면 내년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예측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가치 피드백가치라고도 합니다 확인가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9년에 2020년 거의 재무정보를 예측을 했어요 그랬을 때 2020년이 실제로 됐잖아요 그럼 2020년은 실제 재무정보가 산출이 될 거고 그러면 그거는 2019년에 예측한 20년의 예측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측가치랑 확인가치는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2019년에 20년 거를 예측을 했다 예측가치가 있죠 근데 2020년이 실제로 돼서 2020년에 실제치를 확인을 했다 그럼 확인가치 피드백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가치도 있고 확인가치도 있으면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성 중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정보가 누락이 됐거나 잘못 나왔어 그때 뭔가 이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어떤 변동을 준다 변화를 준다 그러면 그 정보는 중요한 거죠 그런 거를 중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그 정보가 비었거나 누락됐을 때 잘못됐을 때 의사결정 했는데 변화를 줬다 그러면 중요한 정보인 거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 외로 또 표현의 충실성이 있다고 했죠 표현의 충실성은 또 이렇게 세 가지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한 서술이 필요하고 중립적 서술이 필요하고 오류 없는 서술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서술 뭐냐 중립적 서술 뭐냐 오류 없는 서술 뭐냐 이거는 뒷장에서 파살표해 볼게요 충실한 표현을 보면 재무보고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표현하는 건데 재무정보가 유용하려면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 충실한 표현이 또 있다 근데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충실한 표현 표현의 충실성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서술은 뭐냐 정보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이해하려고 할 때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어야 돼요 어떤 A라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1, 2, 3 1번부터 10번까지 정보가 다 필요한데 페이지가 적어서 아니면 9번은 어려워서 이렇게 몇 개를 빼놨다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정보 이용자가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담아야 된다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돼야 된다 그게 완전한 서술입니다 중립적 서술이란 건 뭐냐 목적 이거 보시면 중립적 서술이란 것은 경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이거나 특정 항목을 경시하는 이 편의가 없어야 된다 편의가 없어야 되는 특성이다 이게 중립적 서술입니다 이게 중립적이라는 게 중립적이라는 게 막 딱 중간에 서갖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더 좋게 보여야겠다 해서 어떤 수익은 더 과장하고 비용은 과소하게 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편의를 가지지 말고 편의가 없이 딱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를 기술을 해야 된다 이게 중립적 서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편의가 없어야 된다 내가 오류 없는 서술 오류 없는 서술 이것도 말 문제로 자주 나오잖아요 오류가 없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죠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기술하는데 오류나 누락이 없고 뭐 이런 거 절차성 오류가 없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오류 없는 서술이죠 이렇게 보시면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서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근본적 질적 특성을 서포트해주는 보강적 질적 특성 뭐가 있냐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을 만족하는 기술이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이로 보강해주는 거다 서포트해주는 질적 특성이죠 뭐가 있냐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 뭐예요 정보 이용자가 표시된 항목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딱 이름 제목 그대로예요 비교 가능성 정보 이용자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A 회사와 B 회사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A 회사 자체에서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교 가능성의 질적 특성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갭, IFRS 이런 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A와 B 회사를 비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이게 또 기간간의 비교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회계 정보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고 기업 실체 간 비교가 가능하다 A 회사의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A 회사와 B 회사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또 키워드죠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거를 똑같게 다른 거를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비교할 수 있다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라는 건 뭐냐면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는 서로 독립적인 관찰자 똑똑한 사람들이 딱 이 똑똑한 정보 이용자가 어떤 합의가 있어요 이거를 봤을 때 이 사람도 맞다고 하고 이 사람도 맞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검증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걸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줬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맞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검증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정보가 있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수 없고 좀 똘똘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검증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적시성은 뭐냐 적시성 딱 그 시점을 딱 맞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지났어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 그런데 토요일 11시에 알려줬어 밤에 그러면 소용이 없죠 이런 식으로 정보라는 것은 어떤 딱 필요한 때가 딱 맞춰져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시점이 지나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시성이라고 한다 이해 가능성 이해 가능성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정보가 너무 어렵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문자로 써 있다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어서 표시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도 말 문제 잘 나오는 게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렸죠 어렵더라도 써줘야 돼요 써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재무정보라는 것은 합리적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관심 없고 요치원생한테 이걸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를 빼버렸다 이런 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질적 특성 있죠 근본적 질적 특성 두 가지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 이거 뭐야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제약 요인이 뭐냐 원가 제약입니다 원가 제약이에요 아무리 목적 적합하고 아무리 표현을 충실성을 높이고 이런 이해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런 걸 아무리 해줄 수 있더라도 원가가 막 회사 매출이 10억인데 이 재무정보를 만들려고 6억이 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있는 정보는 재무정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원가가 들면 안 된다 그래서 소유비용 이 원가는 재무보고에 있어서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챕터 1 이렇게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기출문제 2021년에 나왔던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 pentru